나는 엠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엠티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요? 가즈엠까지 왜 이래 가즈엠까지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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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저기 잠깐 잠깐 저기 저기 잠깐 뭐야 뭐야 야 왜 이렇게 웃는 거야? 너무 재밌어 재밌다 근데 엠티를 갈 걸 아니 이런 프로그램은 TV로 나가야지 그럼 저는 못 와요 왜왜왜? 물이 다 쫄았어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혹시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예 게스트분들 요청사항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와 킹님의 요청사항은 엠티처럼 게임하고 싶어요 아 게임하고 싶다고 그랬구나 왜 게임을 좋아해 나는 엠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엠티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니는데 왜 엠티를 안 가지? 엠티를 안 가지? 왜 대학 다니는데? 전 대학도 친구도 없어요 항상 혼자 다니고 퍼스널이지 나도 약간 퍼스널이지 저희 엠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 아 그래서 저희 이거 계신 거 치우셔야 되잖아요 네 설거지 제작진과 출연진 내 설거지 내기를 할게요 설거지 플러스 여기 가마솥까지 씻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인해야 되는데 3판 이성승제로 갈 거고 이기시면 바로 퇴근하시면 돼요 왜 퇴근했냐 여기 펜션 1박 1인데 잠가야지 좀 이따 가야지 크루씨 와가지고 지금 자편도 와가지고 노래방 방송 바로 한 거지 춤 맞춰줘요 바단 앞에서 노래했는데 지금 아 그래도 저 홍보 다 해서 괜찮다 아 평화주의자네 평화주의자야 가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가족 가족이 될까요? 하하하하 여기 명수새끼 다음 코너 보죠? 하하하하 여기 명수새끼 아니에요? 아 먼저 첫 번째 게임은 DJ 게임입니다 나는 DJ를 지금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니? 오오오오오오 제시어는 렉고렉고이이이 렉고렉고이이이 렉고렉 땡 뭐야 5초 지나면 땡이예요 5초예요? 걸리는 사람이에요 설거지야 어? 저.. 아니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저희끼리 싸우는 거죠 제작진과의 싸움이 3판 2선승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했는데 하하하하 수왕 아 여기 저거 제시어 특수예요 제작진 형이랑 소통 좀 해요 하하하하 형이랑 소통 좀 해 서로가 바빠서 그래 출발합시다 현재요 출발 음 제시어는 혼선 가수입니다 혼선 가수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나이키 구현 클 내 얘기야! 무서운 캔디인데? 무서운 캔디인데? 내 어린 시절을 연이 오! 원피스 원피스 어? 거북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3, 2, 3 어?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니까 돌아가니까 뭐 하는거지? 돌아가는거지? 이해를 못하는거지? 2개씩 생각해놔야해 참아요 어렵지? 왜냐하면 바로 오니까 바로 오니까 그래 네가 들어와 툴도 있고 얼마나 많니?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 걸려 오케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못하면 여기 안 떨어지자 못하면 주는거야 그러니까 제시어는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아 너무 이거 한 100가지 돼 100가지 음식이 100가지 돼요? 집태료가 가능해요? 집태료? 음식이 들어가는 노래 잠깐만 안돼요? ahahaha 시작 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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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 혼자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우리는 더 보이즈 행복한 더 보이즈 저희 더 보이즈 노래입니다. 재료가 뭐예요? 떡볶이도 나오고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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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있어요! 아! 차가워! 그루메이드! 오케이! 쟤 내 둘이 명순의 떡볶이 지장가다 장가다 멈춰 맵고 달콤한 명순의 떡볶이 명순의 떡볶이 오케이! 명순의 떡볶이 있어! 내 귀에 캔디 캔디! 오케이!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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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킨 치킨! 잠깐 잠깐 치코치코쳐! 치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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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치킨 치킨! 잠깐 잠깐 치코치코쳐! 그 초코가 아니잖아! 침착해! 침착해! 서로 믿자고 이제 가자 어려워! 저 겨울송! 너 겨울송? 겨울송 좋지! 레코렛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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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송! 겨울에 태어나! 5,5,5,5...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2,4,4 수 많은 밤을 지나 더보이즈의 크리스마스 이처럼 아니요 기다려온 크리스마스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었어 그게 뭐지? 레스트 크리스마스 I gave you my heart 친구를 뵈 친구를 뵈 우리 할아버지는 누나에게 선물을 안 주 해 대 데뷔 아니 노래를 많이 불러줄 거 아니야 저 때리야 노래 아닌지 알아 그러는데 아니 뭐죠? 이게 뭐 있어? 우리가 너무 잘해 이거 우연히 좀 재밌다 근데 원래 원래 지금 네번째야 제시어 크러쉬 자 시작 랩랩랩랩 띠뱀 너 이렇게 시작해 헉허허 길바 니가 있던 소파 소파 다음 Beautiful love 오케 좋아 Ok 좋아 다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뭐하는거야? 뭐하는 거야? 또한 거야! 아 형 크래쉬 것만 있어요 진짜 앞에서 좀 어려운 걸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디미디미디미디미디미디미디미디미 야 김대욱까지 가지도 않아요 얘가, 얘가 품탄이야 얘가 왜 제가 품탄을 말하는거야 부연이가 강의 brave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지금 선배님 억지 cling으로 해 준다 아니 부연이고 김하나 선수는 뭐 오르려고 했어요 저요? 저도 잘 몰라서 왜 완전히 저기서 끝났어 아니 그런데 크래쉬는 문제가 좀 너무 어려워 명곡이 너무 많아 어, 많아 알지 아는데 좀 그래. 보초에서 하기에는. 나이스가 좀 그래. 갈게요. 숫자가 들어가는 노래. 숫자? 숫자. 갈게요. 뜨거운 가슴에 원, 두, 둘, 포, 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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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좋아. 좋다. 좋다. 우리는 원 타임. 오 좋아 3 4 랄랄랄랄랄라 5 4 하루라도 안 보이면 2 2초 의사하는 텐데 3 뭐 나야? 뭔데? 숫자숫자 선생님 뭐야 진짜 아 근데 이건 좀 없다 우리 생일 거 같아 이건 좀 어려운 거 같아 아 있다 12월 32일 36일 이라고 내일이면 37일 이라고 빨리 해!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너무 재밌어 너가 재밌을지 아무도 없는데 그니까요 고양이면 너 고양이 어디지? 동물에 관련된 노래 동물이지 진짜 어려운 노래 레쿠르 레쿠르 이 레쿠르 레쿠리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개구리 소년 빵! 이게 그 노래를 알아? 네 우와 하횡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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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설날이래요 어 같이 같이 까치까지 설날 깡총깡 정뜨면서 거 뒤로 가 파랑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킬리만절 표범 킬리만절에 그러시는 표범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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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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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래 내 안의 호랑이 어 맞아 있어 있어 어딨어 있어 왜 그랬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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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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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쉬 이거에 저희 제안 시간 끝났어요 아 제안 시간 시계 좀 봅시다 그쪽 제안 시간은 뭔지 안 봅시다 지금 좋았는데 나 생각해놨는데 한밤중에 애목이 고등어 엄마 아 최고는 아즈베냐야 치아와가 나오잖아 아 그렇죠 아즈베냐 치아와 치아와 나오잖아 다음 갈게요 오이그룹 오이그룹? 아 이거 너무 잘 알아 나 그러면 내가 بع 내ralski 내ral l enjoyed 나를 돌아봐 그댄 나를 너의 맘속에 내가 없지만 역할 찌푸리지 말아요 하루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아주 좋아 시작은 달콤하게 오 좋 Wh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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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나는 늦은 랩클랩고니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너의 맘속에 내가 없지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시작은 달콤하게 igkeit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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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al 노랗고 그니까 대문, 비나 형 라라라라 빠빔디라라 띠리라리 아, 그래도 해봐요 난난났리 출이 되어 별개 윗 수와진 수와진, 오케이 고이 그룹, 그룹 어, 수와진 오, 됐다 다음 3, 2, 3 땡! 내가 왜 이렇게 부려지는 문제 얘가 풍타냐, 얘가 왜 제가 풍탈 약간 저희는 아이돌 보이그룹을 생각했는데 근데 수화진이 나오고 아니 근데 수화진 무시하는 거야? 그분이 1세대예요! 고2대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네가 맨 처음으로 가 네가 잘하니까 네가 거기서 아니야 아니야 나 첫 번째 못하는데 여기가 의외로 되게 어렵네 이 자리가 마지막에 넘치고 오게 진짜 엄청 어려워 어려워 최대한 제가 시간을 끌자니까 두 개를 생각해야 해 두 개를 펜션 듭셔 파이팅 펜션 듭셔 파이팅 거의 다 왔죠 제가 여덟 번째 아니에요? 여덟 번째 갈게요 4인 이상 걸그룹 노래 4인 이상인데 내가 우키안이네 시작 레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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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차 라 베이베 차 라 베이베 다음 풀링 인 러브 넌 넌 보면 내 투 애니원 다음 오 오 너는 진짜 사이코 하하하하 사이코 하하하하 아 사이코 사이코 소원을 마련하 소원을 마련하 조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경고해요 너나 너는 을 지키기 해 방 다 지키기 해 지키기 해 하하 어텐셔 텐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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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초 ETA 와 초 ETA I'm forgiven 오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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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았잖아 시간이 많았잖아 아니 뭐하는 거야 시기스타 로만 가도 돼 시기스타 이거 거의 100% 성공이었는데 야 이거 성공 못할 것 같아 고향이면 고향이 어디지 사랑 노래 너무 많지 렉코렉코렉코렉 안녕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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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인걸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눈을 감아도 감아도 사랑아 도망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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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보창 잘했거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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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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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ipples 다른 희승 사랑 많이 사랑 izza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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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잘 제 누구나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말이지? 볼 수 없어 사랑하기에 누구나 그런 사랑 한 번 못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땡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그 사람 때문에 다음 사랑 비가 내려 우와! 우와! 사랑 비가 내려 우와! 사랑 비가 내려 우와! 사랑 비가 내려 증언은 생산하다고 아 이게 되네 아 좋아 오늘 물어봐야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다 추워 이제 첫 번째 팀 출연진 팀에서 뽑아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두 번째 게임은 동일? 탐색판이죠? 탐색판 탐색판 두 번째 게임은 99초 복불복 미션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우 미끄러워 아우 미끄러워 아우 미끄러워 아우 집에 못 가 아우 이 프로그램 재밌네 점수로 가지 TV로 아우 아니 이런 프로그램 TV로 나가야지 너무 재밌네 자유롭고 저는 못 와요 JTV 시험을 다시 봐 아나운서를 재밌다 근데 나 엠티 갈 거 엠티 갈 거 재밌네 오늘 순서마다 미션이 있어요 번호도 한 번씩 정해주세요 1번부터 6 아 순서를? 좋아하는 숫자 있으면 그거 뭐 가져가도 돼 5번 하겠습니다 현재 5번? 5번? 그럼 이리 와 나 1번으로 갈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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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갈게 어 미션지를 드릴게요 90만 보세요 99초 동안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건 끝에가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거 집에 못 가 릴레이 릴레이 글만 봐도 헷갈리네 총 기회는 5번 드릴 거고요 순서 바꾸기는 한 번만 가능하세요 이거 성공하신 출연진 팀 승리라서 설거지는 저희가 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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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성공하면 다음 성공하면 다음 아 이거 막 이런 거 빨리 잘해야 돼요 빨리 갈게요 아하 뭐야 아하 이거 뭐야 다시 다시 잠깐만 바람이 불어서 형 이거를 공중에서 10번을 이렇게 저글링을 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하 쉽지가 않네 키가 3m여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람이 많이 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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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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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요 선배님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올려? 어그로 치고 그렇게 어디서 여기서 약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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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치고 그렇게 어디서 여기서 약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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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낌으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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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낌으로 자 가 자 바람 어 바람 바람 아예 아예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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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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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성공 뭐야 뭐야 미션이 뭐야 다시 뭐지 입잡아야 돼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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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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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젯 바르고 이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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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렇게 미끄러워 미끄러기가 시키는 거야 나이스 오케이 선생님 상기 퀴즈 나 상수 없는데 넷플릭스 티빙 등의 인터넷 플랫핑을 시키는 OTT OTT 무엇의 약자일까요 오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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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테크톤이 배우기 이건데 오디딜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보는데 오리지널 트렌드 리더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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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모르라 뭐였어 아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아 이거 알았었는데 내가 경기형에게 알려줬었는데 아우 내가 경기형에게 알려줬었는데 아우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그냥 한 번만 대봅시다 네 지금 바람 안 불어 자 바람 안 불어 바람 불어 출발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6. 8. 5x5 5x6 5x5 7x10 6x10 자, 그 글자! 어우 미끄러워! 가랑에다 꼬! 가랑에다 끼고 그렇지! 안돼 이거! 터뜨려 X2 저거 안될 것 같은데? 터뜨려 X2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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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돈의 생이름 정영돈의 생이름 정영돈의 생이름 진짜 이건 나도 몰라 나 정영돈을 안 구웠는데 이게 상식이에요? 다 먹어라 8월, 8월 3일 3월이야, 3월 3월 1일부터 가요, 쭉 가봐요 3월 9일, 12일, 15일 정답! 마이크 천천히 천천히 주십시장으로 천천히 주십시장에 자 그만해 20만원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나 좋아 그런데 술 술 몇 개 먹으면 좋긴 해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돼 이 양반이. 뭐가 비싸. 총에 다 본 거야? 아이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넷, 넷, 깽고, 그렇죠. 넷, 넷, 깽고, 그렇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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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고, 그렇죠. 다 먹었어. 몇 초? 4초.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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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예! 김대호 해냈다, 김대호. 멸깨를 그냥 까랑걸로 줬을 때 먹는 거였어? 먹는 거 웃고, 이거 봐라. 농약 장득 묻었거든, 지금.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농약 장득 묻었는데 그냥. 그렇게 안 먹었으면 1초 차이야. 맞아, 맞아, 맞아.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멋있게 뭐. 우리 이겼네. 끝났어요. 오케이. 김지선이 생일 때 하네! 야,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이제. 크러시가 노래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뒤에 춤추는 걸로 한 번 갑시다. 크러시, 이거 뒤에 춤을 출게. 내가 이거 지금 옆에서 춤을 출게.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제작진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예이. 자, 여러분들 한명도 대박 나시고요. 재밌게 되고 갑니다. 예. 예. 예이. 조언 그럼! 사생강 배 씨가 하나 둘 셋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너 이런 날씨에도 떡볶이 먹어봤어? 아니요 맛있지? 저..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진말라야라고 생각하고 방금 떡볶이를 왜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으! 와! 대박이다 정말 여러분 안녕 너도 같이 할래? 대박 징조네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장 호감이 있는 사람 여기 간다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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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 마아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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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저기 약간 관중고향인가 봐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